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신가? 오 시작했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다 들어오... 딱... 네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브이앱을 켰습니다 혼자 또 이렇게 우리 또 축하해준 많은 우리 팬분들 우리 시즈니분들이랑 얘기하려고 브이앱을 켰어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새롭네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행복한 생일 축하해 당신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하고 끝나고 브이앱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켰습니다 처음 켜봐서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려고 켰어요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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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뭐 받았나요? 생일 선물 뭐 받았나요? 또 이제 어제 어제 이제 딱 12시 되고 생일 되자마자 방에 이제 방에 이제 누워있는데 우리 멤버들이 또 방에 다 같이 와줘가 다 왔어서 같이 오순도순 또 토킹타임도 갖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미역국은 미역국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제 윤모님께서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주셔가지고 삼겹살 먹고 왔어요 삼겹살 먹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건 이제 비밀이죠 그건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우연히 딱 첫 번째로 또 그 이제 깨톡 생일 축하를 많이 다 해줬는데 첫 번째가 루카스가 해줘가지고 한번만에 또 다 같이 얘기하고 왔었어요 발렌타인 영상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 영상을 봤는데 그 약간 저는 이제 엔나나 할 때 그 벌칙 영상 찍는 그런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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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진짜 그 뭐지? 진짜 많은 많은 분들이 또 생일 축하 기념해서 막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려드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도 스케줄 하면서도 축하 파티도 받고 케이크도 많이 받고 케이크 케이크는 이제 케이크를 이번에 처음 첫 처음 받았던 케이크가 이제 그 일본 투어할 때 히로시마에서 투어할 때 이제 첫 번째 날 공연이었는데 공연 중에 이제 그 같이 우리 팬분들이랑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있는데 그때 케이크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들으니까 그게 이제 모찌 케이크인데 그 떡 이제 떡을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 동그랗게 또 약간 그을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 살려서 그런 케이크를 처음 봤고 그리고 또 오늘도 케이크 그 이제 제 얼굴 있는 케이크도 봤고 얼굴 그려진 케이크도 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숙소 냉장고에 쌓여있어요 같이 먹어야죠 아 지금 어딘지 일단 굉장히 저희가 편안하게 한번 V LIVE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편안한 곳에 왔어요 조명도 있고 조명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스피커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스피커도 들고 왔어요 노래 들리시나? 노래 들리세요? 노래 들리세요? 다 오늘 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플레이리스트로 재생시켜놨어요 재생시켜놨어요 또 뭐가 있을까? 어제 또 이게 처음 또 V LIVE 하는 거라서 재밌네요 재밌네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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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아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라서 그 우리 또 오늘 스케줄 중에 받았습니다 같이 이제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까? 멤버들 생일 선물 뭐 줬나요? 일단 도영이 형이 시계를 사줬어요 시계 선물 또 처음 받아봤는데 시계를 사줬고 또 쟈니 형은 이제 티셔츠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은 티셔츠를 사줬고 그리고 원래 오늘 오늘 이제 끝나고 같이 이제 숙소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파티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내일 또 바로 스케줄이 아침에 있어가지고 내일 스케줄 끝나고 내일 밤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파티를 많이 사야죠 아 부모님한테 연락 왔나요? 연락했나요? 사실 오늘 생일이라서 저 이제 그 그 뭐지 가족 방이 사실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또 제가 낳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좀 감동이었어요 그런 말을 직접 부모님한테 들은 게 처음이라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죠 맞아요 드림 중 드림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하셨나요 제일 누가 제일 먼저 하셨지 아마 지성이가 제일 먼저 왔던 것 같아요 지성이가 제일 먼저 왔던 것 같아요 지성이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찍은 아 그 발렌타인데 영상 비하인드 그 없냐고요 그거는 이제 방금 저도 살짝 들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좀 약간 부끄러워서 그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비하인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 또 봐주세요 또 무슨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귀 빨개진 거 봤어요 진짜 오늘 생일인 분들도 있구나 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다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해피 발렌타인 데이 몇 가지 남편은 잠시 하여튼 그가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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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리고 진짜 막 CGV 정지현과 정지현 재현 아 그 이것도 들었는데 거기 이제 한 영화관을 제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줬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 신기하고 그리고 사실 설날에 이제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는 제 사진 있는 이렇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 너무 너무 저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있던 이야기들 투어 또 이번에 올해 2019년에 들어오면서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첫 콘서트를 한 게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사실 첫 번째 공연할 때는 이제 진짜 정신없이 막 정말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엄청 궁금해하면 저도 기대를 엄청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딱 리허설을 하러 이제 이제 그 공연 리허설하러 딱 처음에 갔을 때 아 이제 이곳을 이곳을 우리와 딱 우리 시즈니분들과 딱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허설 때부터 엄청 설레하면서 리허설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공연 때 딱 올라가는데 그 처음 인트로 이제 딱 할 때 도 기억 진짜 엄청 떨렸어요 딱 그 체리밤하고 앞에 쭉 이제 춤 쭉 달릴 때 그때 까지도 진짜 계속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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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다가 딱 멘트 할 때부터 조금씩 이제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의 첫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딱 좀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면서 무대 할 때는 진짜 너무 재밌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되게 다양한 무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같이 같이 응원봉으로 같이 뛰어노는 부분도 있고 너무 좋고 같이 뛰어뛰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 우리의 퍼포먼스적인 것도 보여드리는 무대도 있고 그리고 노래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춤인도 있고 그리고 같이 막 웰컴 투 마이 플레이그라운드부터 뒤에 이렇게 뭔가 함 같이 함께하는 느낌 그냥 편하게 즐기는 느낌 있는 무대들 다양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사하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우리 또 시즈니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또 시즈니분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공연도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응원봉으로 같이 하는데 아 너무 이제 에너지가 올라와 가지고 막 즐기다가 딱 처음 이제 이렇게 응원봉 들고 돌리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첫 돌리는 순간 갑자기 위에가 가벼운 거예요 오른손이 그래서 뭐 그 순간에 딱 봤는데 그 밑에 손잡이 부분만 남고 위에 그 그게 날아간 거죠 너무 세게 흔들어서 날아가는데 다행히도 다친 분은 없고 그리고 그거를 그 사진 그 영상을 그 공연 끝나고 우리 단톡방도 그렇고 그 이제 또 누가 보냈을지 막 천러도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응원봉 등지자마자 표정 그 아주 화려한 표정을 보내주셨는데 단톡방에서도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기억에 남죠 맞아요 굉장히 표정이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표정이 진짜 살아있어 아 바구니 떨어뜨렸을 때는 아 바구니 떨어뜨렸을 때는 그것도 이제 그 썸월리치랄 때였죠 그 곡 하는데 바구니가 아니 진짜 바구니를 그냥 딱 안에 이제 공 들어있는 건데 바구니 딱 들었는데 손잡이만 한쪽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건 그 손잡이가 떨어질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공이 이렇게 몇 개 떨어져가지고 역시 또 콘서트 때는 우당탕 우당탕 콘서트 제안님 후기 마이크도 없었.. 없었잖아 마이크가 없었나? 마이크가 없어졌다고? 언제지? 마이.. 마이크가 없어졌을.. 기억이 안 나 매직핸들 아 원래 원래 그 원래 다 좀 잘 만지고 이렇게 잘 고치고 해서 금손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매직핸들 아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가? 스탠드 마이크가 없어졌었나? 스탠드 마이크가 없어졌었나? 스탠드 마이크가 없어졌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왼손이 금손이고 오른손 한쪽 손은 또 매직핸들 아 맞아 진짜 이번에 또 계속 그 첫 그 이제 한국에서 콘서트 했었을 때도 그랬고 그렇고 계속 투어 다니면서도 떼창을 우리 시즈니분들이 해주는데 근데 진짜 진짜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우리 시즈니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노래를 잘 불러요 약간 높다 싶은 부분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그리고 박자도 아주 굉장히 잘 타면서 진짜 노래를 잘하도록 목소리도 너무 이쁘고 역시 오, 볼링, 볼링 때 에피소드 없어요? 맞아요, 또 설날에 또 볼링 아육대에서 243점인가? 최고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여러분 볼링을 진짜 한 이제 아육대에서 제가 볼링을 나가게 됐다 볼링을 나간다 라고 듣고 나서 아, 볼링 아육대에 볼링을 나가는데 못 치면 안 되니까 못 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3주 동안 틈틈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틈틈이 해서 저도 처음으로 그 공도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맞춰보고 그리고 그 이제 아대도 맞춰보고 약간 그 아이언맨 같은 아래 그것도 맞춰보고 그리고 볼링 신발도 처음으로 이제 하고 해서 하는데 처음엔 저는 원래 아예 스핀을 넣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구처럼 굴리다가 이제 거기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스핀 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세 연습 계속하고 하다가 진짜 재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연습 한 번 가면 막 열 판씩 치고 그랬었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치다가 치다 보니까 또 점점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재밌는데? 해서 하다가 이제 근데 사실 손에 또 그 볼링을 계속 치니까 엄지 쪽에 약간 굳은 살도 생기고 약간 갈라지고 하더라고요 손이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서 다행히 딱 실전 때 이제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첫 이제 아육대 때 처음에 이제 첫 판이 세븐틴 민규랑 딱 했을 때 첫 판이 민규랑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떨렸어요 그 아육대에서 아육대를 나가.. 아 그 루키즈 때 한 번 나가고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아육대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딱 정말 아육대에 딱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볼링도 처음이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 떨리는 마음에 딱 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감이 감이 딱 오더라고요 한 번 딱 불리고 그래서 그 느낌으로 쭉 쳤죠 그리고 진짜 그때도 우리 또 응원 와준 우리 CD분들도 너무 고마웠어요 같이 엄청 긴장하고 같이 엄청 좋아하고 진짜 딱 3주 했던 거 같아요 3주 딱 하고 하고 그.. 아 아 그리고 또 뭐랬지? 그리고 또 최근에 본 영화 물어보는데 극한 직업 그때 멤버들이랑 보러 간 게 아마 마지막이에요 진짜 오랜만.. 그.. 오랜만에 엄청 그 영화 보면서 엄청 웃었던 거 같아요 굉장히 연기도 다들 너무 잘하시고 엄청 웃겼어요 다들 계속 BGM 노래 들리시나? 잘하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이때마다 이때마다 이 영상이 없을 때 이렇게 간식이 이때마다 그리고 하나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봅 이 노래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서머 워커의 세션 32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아까 들렸던 노래 이 곡은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도 있고 Best Part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핑크 스웻 핑크 스웻이라는 분의 앨범도 자주 듣고 있어요. 이 곡 Honesty라는 곡이 있는 앨범인데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곡은 라우브의 이 곡은 라우브의 이 곡은 라우브의 이 곡은 라우브의 이 곡도 주중에 골 dragon buen 그리고 이제 일본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어 이제 어제 아침에 왔는데 그저... 그저께 일본에서 그... 뭐지? 그... 그 무슨 음식이지? 그치?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이렇게 직접 철판에다가 이제 거기 셰프 분께서 거기 마스터 분께서 철판에다가 직접 큰 철판에서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서 바로 그들에게 주는 그런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곱창이랑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하는 것도 먹고 돼지고기랑 야채랑 볶아서 하는 것도 먹고 그리고... 오코노미야키도 먹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정말 생일 맞이해서 축하해 주신 모든 우리 시즈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다들 다들 행복한 제연날 그리고 발렌타인즈 데이 보내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찾아뵙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좀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나중에도 이런 또 다음에 이렇게 찾아올게요 여러분 또 아직 추운데 다들 이제 좀 따뜻한 것 같다고 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다들 오늘 재연날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또 올게요 빠이빠이 오늘 어떻게 끄지 어떻게 끄지 오케이 오케이 엑스 여러분 끌게요 안녕